자 안녕하십니까 짱캠핑의 짠빈입니다 자 오늘 홈캠프 프렌즈 오늘 홈캠프님 단체 캠핑에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이렇게 더워지다 보니까 텐트도 텐트지만 간단하게 세팅하고 그리고 야외 생활을 하는 그런 계절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야외 세팅에 관련해서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야외 세팅 어떻게 하시는지 몇 팀 한번 돌아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자 라임빤님 댁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자 라임빤님이시고요 안녕하세요 자 텐트가 혹시 어떤가요 지금 검정검정 안나안입니다 안나안 330 안나안 330이요 완전 블랙이 몇 세트인가요 이게 지금 몇인이 사용하고 계세요 저희 세 가족이 사용하고 계세요 아 3인 가족 3인 가족 하기에 330이면 좀 굉장히 넉넉하게 사용하시겠네요 약간 공간감은 뭔가 3307구는 약간 흡수한 감이 있잖아요 이렇게 들어가서 많이 윗공간에서 많이 오므라져가지고 높이는 상당히 높네요 높이는 높습니다 그런데도 느끼는 거는 약간 죽는 각이 좀 많아가지고 그렇게 넓게 까지는 느끼지 못하신다 아 그래도 뭐 3인 가족은 그래도 뭐 충분히 사용하시기에는 괜찮으신거죠 네 3인 가족 사용하는 데는 아주 충분합니다 보시면 4인 가족은 조금 힘드실 것 같은가요 잠만 자라고 하면은 아 그래요 이 정도인데 겉에서 보기에는 상당히 커 보이긴 하거든요 안에 안에 혹시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자 그리고 이제 앞에는 아무래도 여름이다 보니까 이제 모기망을 이 타프 아래에다가 이렇게 차서 아이들 이제 모기라든지 나방 이런 것들 좀 방어하려고 이렇게 세팅을 해주셨습니다 타프 아래에다가 지금 설치를 안나안을 이렇게 설치를 하셨고 이 사이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어느 정도 이렇게 방어를 좀 해주셨습니다 저 사이로 뭐 큰 나방이나 이런 거는 못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세팅을 하셨고요 그래서 안에 혹시 공간감 한 번 살짝 보겠습니다 음 아 그러네요 제가 봤을 때도 약간 그렇게 330 치고는 크게 되게 넓다라는 느낌은 사실 안드네요 이야 그렇구나 330이라서 되게 넓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좀 좁은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3인 정도 진짜 사용하시기에는 좋을 것 같지만 4인 이상 사용하기에는 진짜 잠만 자기에요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자 라임이고요 자 저기 IGT 지금 테이블이 여기 있는데 요거 하나 설명해 주실래요? 네 바운스 테이블이라고 하고요 반으로 접히는 테이블입니다 반으로 접히는 건 바운스 제품이 제일 처음일 거예요 아 이게 더 먼저 나왔구나 저 트루버보다 그래서 여기 반이 접히고 여기에 높이 조절도 높이 조절도 이렇게 되고 이게 몇 센치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실까요? 제가 기억하기에는 최대 450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최대 450 아 그리고 여기는? 제가 밑에 따로 연장 다리를 추가해 가지고 산 거라서 아 네 지금 그러면 이거는 한 50 지금 이거는 550 세트 높이가 550 세트로 해 가지고 높이가 550으로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세팅을 하셨고요 지금 IGT 이게 접는 건데 2유닛 2유닛 해 가지고 총 4유닛으로 네 네 지금 식사하시는데 제가 방해를 좀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옆에 이 부속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작 장터라고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어메이트 님이 만드신 TTA 세트입니다 TTA 접목되는 이거는 공통으로 된 건가 아니면 이거 전용으로 나온 거예요? 이거는 스노우피크 전용으로 나온 건데요 네 바운스 테이블이 거의 90% 이상 거의 다리 빼고는 다 호환이 된다고 해 가지고 이거를 샀는데 이거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 갖고 제가 추가로 이거를 어떻게 알아 가지고 이거 제품을 사 가지고 이거를 마친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구멍이 이렇게 세 개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여기다가 꽂을 수 있는 그런 확장을 좀 하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어디서 사셨어요? 이것도 자작 장터에서 사신 거예요? 아니요 이건 네이버에서 산 건데 정확히 상품명은 잘 기억이 안 나요 이거 나중에 혹시 한번 알아봐 주실 수 있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카페 있나요? 혹시 그때 남겨주셨나요? 이것도 아니요 이거는 좀 안 남겨주셨죠 그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4유닛을 이렇게 쓰시고 옆에 TTA 하시고 또 옆에 확장까지 이렇게 이렇게 확장까지 해서 굉장히 넓게 사용이 가능한 그런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옆에도 저거는 뭐예요? 원래 이게 저희가 메인 테이블로 쓰던 건데 IGT 드리고 나서 한동안 안 쓰다가 아이들 밥 먹이고 뭐고 할 때 좀 넓어야 되겠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갖고 나왔습니다 아 그래서 이번에 550으로 맞춰가지고 이렇게 높이 맞춰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요거 아 이건 카지미 겁니다 아 카지미? 아 카지미 아이언 테이블 아이언 메쉬 테이블 아이언 메쉬 테이블 아 이렇게 이렇게 구멍이 뚫려있는 아이언 메쉬 테이블에다가 위에다 이렇게 매트 달아가지고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어우 쓰읍 너무 깔끔하게 화구 두개 딱 해가지고 알리에다 8천원 주고 산 번호 아 이거요? 네 알리에다 8천원? 이야 요거 한번 틀어 주실래요? 화력 좀 한번 오오 오오 이게 8천원이라고요? 네 오오 이게 8천원짜리 8천원짜리 알리에다 산 강연번호인데 와 진짜 세네요 이거 이게 미닐목스 콘텐츠 왜 이럴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미닐목스 이거 저거 해야되는거 아니에요? 액슐 모드로 해야되는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요 지금 미닐목스 듀얼 터보스터브인데 화력이 이게 최대인거죠? 네 최대입니다 이게 최대인데 지금 8천원짜리 3구 알리 강염스토브가 훨씬 더 세보이게 지금 느낌이 좀 드네요 이야 20만원 넘게 주고 싶어요 네 아 20만원 넘고 8천원짜리 라고 하시는데 이야 이렇게 좀 차이가 나네요 이거는 AS 문의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너무 화력이 어 좀 그렇게 세보이진 않아서 오오 이거는 진짜 세다 이거 8천원이면 진짜 해자네요 오 어 냉장고는 냉장고가 가져오신거죠? 네 이거 알피클 T50이구요 네 알피클 T50 이걸 커버를 이것도 자작장터 카페에서 맘곰탱님인가 그분 거를 제가 주문해서 샀습니다 오오 가방이 진짜 멋있다 가방이 아 그래서 이렇게 가져오시고 앞에서 패치 살림룩스 패치 붙여놓으니까 진짜 진짜 되게 고급스러운 냉장고가 됐네요 네 이게 커버를 씌우니까 장점이 여름에 냉장고 쓰면 겉면에 결로 생기잖아요 그런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 그렇구나 오오 네 그리고 어느정도 방수가 되기 때문에 급작스러운 비 내려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야 그렇구나 이게 오오 좋다 이거랑 세트인가요? 아 이거는 네 200쿨러라고 200쿨러 케이스입니다 200쿨러요? 예 스티로폼으로 되어있는 거 있잖아요 예 예 예 예 예 아 여기 완전 스티로폼으로 이렇게 되어있는 거 예 예 이거 말고 스티로폼으로 되어있는 아이스박스가 있는데 네 그거를 이 안에 껴가지고 원래 이렇게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러면 보냉효과가 훨씬 더 좋게 예 이중으로 할 수 있게 아 요거 요거랑 요거 세트가 아니라구요? 네 이건 제가 따로 산거에요 아 그래요? 요건 어디서 하셨는데? 이거 당근으로 제가 샀습니다 아 당근으로? 소프트쿨러 검색해서 아 이게 소프트쿨러 요거로도 그냥 사용이 가능하고 요 안에서 200쿨러라는 거 요 안에 넣어가지고 이중으로 본행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합니다 와 요렇게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잘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짬빵 짬빵 다음은 홍이아범님과 토마스님의 집안입니다 예 지금 두 집이 같이 세팅을 했습니다 먼저 텐트를 보시면 토마스님 댁은 오크돔 오크돔에다가 플라이가 좀 특이한 거 같은데요? 네 카모 플라이어가지고 세로란 겁니다 카모 칼라로 해가지고 저건 플라이만 따로 구매하신거죠? 16만원 정도 네 그리고 홍이아범님의 텐트는 랜드락 맞나요? 네 랜드락 맞구요 이게 이제 초코색 옛날부터 오래됐는데 네 저는 이 초코하고 레드가 너무 좋아서 네 다시 요번에 다시 또 새로 사게 됐습니다 초코렛 좋아하시나요? 실패! 어? 타프는 뭐에요? 헥사 에보 이것도 초코하고 레드하고 있는 색깔입니다 어? 그럼 저 랜드락이랑 색깔이 거의 비슷한거 같은데 네 아 거의 세트라고 보면 되나요? 어? 거의 색깔이 세트로 이렇게 맞춰가지고 랜드락 색깔과 어? 이렇게 타프 헥사 타프까지 맞췄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앞에는 코르니스타를 이렇게 너무 예쁘게 해 두셨구요 아 요즘에 요거 되게 유행이네요 이렇게 이자카야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해 놨구요 요 앞에 세팅이 너무 이뻐요 이제 두 집안이 이제 여기 여기 가운데다가 이렇게 세팅을 이렇게 해 주셨는데 아 세팅이 봐도 너무 예쁘게 돼 있네요 요거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네 이거는 IGT 레귤러 프레임이구요 세 유닛이 들어가고 이거는 이제 코너 테이블이라고 해가지고 연결해서 확장시키는 거로 해가지고 두 개를 프레임하고 붙여서 세팅을 해 봤습니다 저거는 뭐예요? 저거는 무슨 이건 멀티펑션이라고 해가지고 네 같은 사이즈에요 레귤러랑 멀티펑션이랑 같은 사이즈로 해가지고 세트로 맞춰봤습니다 높이는 550으로 550이고 이거는 400 사이즈로 해가지고 애들은 400으로 먹고 성인들은 550으로 해가지고 아아 애기 울어요 애기 울어요 집어 던졌어요 뭔가 맘에 안 들어 지금 자 이게 지금 단차를 놔 가지고 400은 지금 아이들 먹게 좀 낮게 해가지고 요런 식으로 세팅을 좀 했구요 그리고 550은 어른들 먹을 수 있게 요런 식으로 세팅을 했습니다 조리하는 것도 이쪽으로 해가지고 했습니다 이게 지금 스노우피크에서도 이런 플랫버너 말고 위에 올라와 있는 이런 번호도 있었나요? 네 기가파워 플레이트라고 해가지고 한 2,3년 전에 단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 야 이거 실버로 된거죠 하나 사고싶었는데 단종돼서 야 그리고 이거는 뭐에요 이거는 파티플레이트라고 해가지고 파티플레이트라고 해가지고 파티플레이트라고 해가지고 뒤집어서는 도마로도 사용할 수가 있고 와 이거 비싸가지고 도마로도 사용이 가능하대요 도마로 쓰던 흔적이 좀 있긴 있네요 야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했어 그 다음에 이제 물 빠지는 체반 역할이 되고 이걸 빼면은 그냥 접시로 네 웜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따로 이렇게 따로 이것도 따로 이렇게 여기다가 파스타나 이런 감바스 같은거 먹어도 이쁘고 친환경으로 돼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가시 같은거 없죠 스노피크인데 아 지금 이쪽에는 IGT가 또 세팅이 돼있네요 베른 자유니짜리 베른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구요 어 그리고 저쪽에 그러면 이제 또 이렇게 선반 선반 쪽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요거는 뭐에요 요거는 캠프필드라고 해가지고 해외직구로 그냥 구매한거고 이 상판 상판 말씀하시는거죠? 이건 그냥 스티커로 그냥 꾸며봤습니다 스티커로만 어 근데 이게 스노피크 꺼인줄 알았어요 진짜 어 그렇구나 이렇게 하고 여기 유니프레임 어 요거 또 뭔가요 요거는 요게 이제 만우에서 나온 이 컵받침이라든지 어 냄비받침 요렇게 쓰고 여기 만우에서 이게 플레이트 선반 예 이게 원버너에도 들어가는 것 같은 아 요거 원유닛 그 IGT에도 들어가는 사이즈인 것 같네요 요거 빼가지고 하면 되는거죠? 요거 산발이 어 여기다가 골재료 같은거 넣어가지고 하면은 되게 예쁘고 어 이거 도매틱 요거는 뭐에요? 요거 워터저그 워터저그 워터저그인데 정수기로도 되고 간편하고 좋아서 이런식으로 아 아 여기다 이렇게 물 빼는거는 여기다 빼는거에요? 예 여기서 이제 호수 연결해가지고 아 요거 요거 이거는 혹시 뭐에요? 요거 되게 예쁘다 이거 간단하게 생겨가지고 이게 나인패치라는 이제 브랜드에서 나온 이제 타공 테이블 예 요거 혹시 금액대가 어떻게 돼요? 금액대는 9만원 정도 사모님 안계.. 안계시세요 9만원 정도고 수납도 이게 테이블이 분리가 돼가지고 다리 빼는거죠? 예 상당히 좋습니다 어 요거 요거는 뭐에요? 이거는 이거는 네이처하이크에서 원본 어 그 바베큐용 예 아이치티도 다 되고 네 아이치티용으로 바베큐 되는거고 이게 이렇게 돼있어서 요기는 지금 아래 아베나키 예 이거 단짝 깨면서 사신거 같은데요? 5천원 단짝 깨면서 어 지금 경매로 사신거 같은 오늘 냉장고나 혹시 그 쿨러 어디있어요? 쿨러는 이거 여기 몬테라 자 오늘 쿨러는 몬테라 소프트쿨러 요렇게 하나 이렇게 가져왔구요 소프트쿨러 요거는 어 이렇게 열어보시면 여기가 이거 수납도 이거를 빼가지고 접어서 수납이 가능하죠? 네 그렇게 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진 않지만 네 보행력 괜찮아요? 네 2박 3일로는 네 2박 3일까지는 괜찮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홍예범님과 토마스님의 세팅 요렇게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너무 예쁘게 꾸며놓으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펭수사랑님과 통실냐옹이님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가족이 세팅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두가지 텐트를 가지고 했고 앞에 타프를 치고 거실은 요런 식으로 세팅하셨는데 요거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펭수사랑님네는 생미래 크랩 텐트에요 요게 4인까지 가능한 사이즈의 어 면 텐트입니다 오늘은 에어배드 이렇게 두셨고 여기 한 분 이렇게 해서 3인 오늘 3인으로 이렇게 오셨고 여기가 지금 그늘이 많이 지고 햇볕이 많이 져가지고 그러는데 여기가 에어배드 두개 두개짜리 2인종으로 하고 그리고 바닥에 자축매트 하나 넣고 요런 식으로 오늘 주무실 거고요 보시면은 위에 이렇게 메쉬망이 하늘에 이렇게 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간감이나 이런 개방감도 좀 좋게 요렇게 낸 그런 텐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리치포를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두개 해서 텐션도 잡기도 되게 좋고요 크기도 굉장히 좀 괜찮고 색감도 카키랑 제가 블랙 두가지 색감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좋을 것 같아요 위에다가 이렇게 텐션 넣고 요거 땡겨가지고 텐션 팍 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텐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퉁실령님의 텐트는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스페이스 터널이에요 이거 완전 블랙 올블랙으로 해가지고 블랙 캠퍼들한테는 또 되게 옛날에 선풍적인 인기를 받았던 그런 텐트에요 터널형 텐트고요 어 폴대 4개 이렇게 꽂아가지고 이제 딱 땡겨가지고 설치는 하고 그리고 텐션은 사이드에 텐션 폴 하나 두개 요렇게 텐션 폴 두개 해가지고 텐트에 텐션도 아주 딱 좋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텐트입니다 그리고 플라이도 이렇게 있어가지고요 결로나 이런 것도 좀 더 차단해 주는 그런 텐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특히나 타프에다가 연결을 해가지고 이렇게 옆에 옆문을 개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비가 오거나 이럴 때에도 사용이 가능하게 요렇게 그리고 오늘은 특히 비가 안 오고 햇볕이 지금 쨍쨍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그늘을 많이 만들어 줄 수 있게 요런 식으로 좀 세팅을 해 놓으셨습니다 앞에는 이렇게 지카로를 세팅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불멍을 하면서 요렇게 하시고 식사나 이런 것들은 저쪽에서 하시고 이제 밤에는 이제 선선할 때는 불 앞에 모여가지고 요런 식으로 좀 같이 모이는 자리를 세팅을 해 두셨고요 오늘 타프는 이건 뭐예요 이게 하도 오래전에 사가지고 모르시겠대요 근데 이거 제가 그냥 저도 처음 보는 브랜드긴 한데 로그라는 어 블랙 코팅된 넥타 타프고요 사이즈 사이즈가 한 5m 되는거죠 이거 사이즈 5m 50에 뭐 4m 40 표정 사이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어 타프 요즘에 칠 때는 웨빙 웨빙을 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걸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땡겨주는 거 스트링 말고 요렇게 사용하시면 타프 치는 것도 훨씬 더 좋아요 예 그래서 요거 이렇게 사용을 해 주셨습니다 메인 2개 2개 해가지고 4개 사이드도 하나씩 해가지고 4개 총 8개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사용 가능한 것 같고요 여기도 어우 테이블이 뭐 어마어마시한데요 요거는 제가 처음 보는 건데 S사의 그런 테이블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블랙디어에 제품이라고 합니다 블랙디어에서 이렇게 나온 제품이고 요것도 4유닛 예 이렇게 되어 있고 옆에 슬라이드 하프롱이 이렇게 호환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세팅을 해서 요렇게 사용을 하고 계시고 여기는 또 이게 스노우피크 멀펑인데 요거랑도 호환이 이렇게 됩니다 예 요거랑도 호환이 되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거의 스노우피크 IGT의 가성비 버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멀펑이랑 거의 또 이것도 똑같이 생겼는데 멀티펑션은 지금 다리를 이렇게 이거 연결해서 밖에 못 쓰는데 요게 블랙디어에 요 사이즈는 사실 멀티펑션이랑 거의 똑같거든요 근데 요거랑 호환은 사이즈가 좀 달라서 호환은 안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다리가 4개 달려 있어서 요거는 따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블랙디어에서 이런 거 나오는지 몰랐네요 요렇게 사용을 하고 계신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블랙디어 스노우피크 블랙디어 스노우피크 요렇게 조합을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 계신다 여기도 크로니스타가 이렇게 있구요 여기는 이제 주류제품류 그런 것들이 많이 있고 커피나 요런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반들 요런 식으로 그리고 식량들 이렇게 해가지고 한쪽으로 이렇게 딱 선반을 만들어 가지고 수납을 해 두고 계십니다 요거는 몬테라 선반입니다 행어 몬테라 이디언 행어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구형제품이라서 IGT가 여기 맞는 건 아니고 요거는 이제 이렇게 아래에다가 이렇게 메시망 돼가지고 요런 식으로 2층을 사용을 하고 이거는 옛날 버전이라서 상판이 없었대요 그래서 요거는 따로 제작을 해서 사용을 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활용성이 되게 좋네요 그릇이나 이런 것도 수납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걸어 두시면서 건조도 하고 여기도 요거 있네요 여기 스노우피크 스노우피크 요 그릇 이야 이게 뭐 유행인가봐요 네 자 그리고 요거는 스노우피크 키친테이블 스노우피크 키친테이블인데 요게 혹시 금액대가 어떻게 돼요? 52만원 정도? 네 52만원대의 제품이라고 하고요 아 원래 그 키친테이블은 이 두단만 오고 이 상판은 따로 구매를 하는 거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요거 요거 따로 커넥터 따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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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판 이 프레임을 얹을 수 있는 커넥터를 따로 하고 커넥터 이 프레임 따로 하고 요 IGT 이거 다 선반 이거 다 따로 하고 요런 식으로 구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것도 원래 IGT에 들어 사이드에다가 테이블에다 넣는걸 여기다 이렇게 하신 거죠? 요렇게 또 상판에는 IGT가 4인위치 들어갑니다 그리고 높이가 꽤 높아가지고 서서 조리를 가능하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생각보다 되게 좀 안정적으로 조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준다 그래서 키친테이블이라고 합니다 아래에는 이렇게 수납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판이 또 이렇게 쭉 되어 있고요 아래까지도 그리고 오늘 냉장고는 알피쿨 요렇게 지금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기본적인 기본적인 쿨러 요렇게 소프트쿨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너무 세팅 예쁘게 해 두신 이런 가족을 또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 홈캐프 프렌즈에 오신 참가자분들 세팅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홈캐프님 오늘 1회 그 홈캐프 프렌즈 했는데 지금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처음이라서 굉장히 긴장되고 떨리고 또 그리고 또 우리 또 짬비님이 가장 저하고 또 가장 친한 또 짬비님이 안 오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와 주셔서 네 아 마음적으로도 너무 든든하고 또 많은 분들이 와 계신 거 보니까 기분도 좋고 두 번째를 해야 되나 싶기도 그래서 두 번째 2회는 언제 하는 거죠? 아 2회는 구상 중이긴 한데 또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마이 캠프에서 진행합니다 9월 달에 아 9월 달에 마이 캠프 네 네 마이 캠프에서 또 홈캠프 프렌즈 이렇게 모집할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그러면 마이 캠프에서 만나요 오늘 이제 홈캠프 프렌즈 어 지금 올해 1회 지금 시작을 했는데요 또 2회 3회 4회 쭉 할 수 있게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것도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짠캠핑 영상 다음 영상으로 곧 돌아오겠습니다 짠파